네! 감사합니다. 아, 단날에 주셔서 반갑습니다. 롯덩입니다. 오늘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롯데 면세점 좋은 무대에 저희가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신 분들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멋있는 무대에서 성사도 가겠습니다. 항상 롯데 면세점 콘서트는 저희가 모델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정말 좋은 무대에 오셔서 좋은 대수분들과 함께 좋은 이렇게 공연을 한번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